아우 3시 고맙습니다. 어제 밤을 수리덜에 흐릿한 두개 catalyst 지밀한 잠잔흐고inte 짱란 전쟁은 획색 빛의 빌딩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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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주일 자식이, 지금 시작합니다. 잘합니다! 간다! 곱슐이 간다! 다다음 뒤, 다다음 뒤! 뛰어, 뛰어! 예! 드디어 달았다! 이거 진짜 좋다. 나 팀을 할래요. 한마디라도. 이게 맞죠. 나는 도대체 한 명을 내셨는데. 이제는 나서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. 배터리 바뀌어야죠. 그럼요. 야 나 탄다. 야 나 탄다. 자 이리 와. 청육장 이리 취소합니다. 중지를 시켜주실지도 몰라요. 집에서 밥을 먹으면 되는 거를. 왜 새벽에 내려와서 밥을 먹이냐? 몇 시에 나오셨어요? 나 지금 4시. 저는 촬영이 3시 끊어서 바로 출발했어요. 그래? 잠 못 잤겠네? 못 잤어요. 아니 차를 잤죠. 매니저도 좀 자면서 운전하라 하니까 안 자네. 자면서 운전하라 하니까 안 자네. 뭐라고? 새벽부터 그런 개그 들으니까 미치겠다. 남자의 자격 중에 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 있니? 솔직히 매일 아침에 방송하러 오면서 비공개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막 떨리는 거야. 야 뭘까 과연 뭘까? 아니 네가 하고 싶은 거야. 아니 네가 하고 싶은 거야. 그냥 말은 알아들어야지. 아니 이제 물 좀 주세요. 하고 싶은 게 뭐냐고. 아이고. 저는 형들하고 영원히 같이 오래받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. 지금 붓는다. 누나만 둘 있고 이모만 다섯이 있어요. 남자 형제가 없는 거. 그래서 저는 이 방송에 하러 오면. 형들과 여섯 명에서 같이 방송하는 게 너무 너무 즐겁고 좋아요. 남자의 자격. 형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. 아 저 어렸을 때부터 정말 꿈이었어요. 지금 와 닿는데. 정이 있다야 나랑. 나는 체면을 통해서. 나는 체면을 통해서. 내 전생활 알고 싶어. 내 전생활 알고 싶어. 응? 레드썬. 저희끼리 얘기하면 편하게 얘기하는데. 살짝 무서워요. 카메라가 앞에 있어서 얘기하면 하잖아 우리는 또. 오늘 할 것도 모르는데 지금. 내가 얘기하면 거의 다 됐다? 진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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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하고 싶은 건 한 명 왕따 시키기를 좀 하고 싶고요. 야 좋아. 또 남자 기아가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? 이걸 설문조사를 한 거야. 1위가 뭐겠네. 무인도 무인도. 에이. 노 노. 축구. 월드컵 구경. 사랑. 돈 원 없이 써보기. 원 없이 돈 써보기 누가 그랬어? 저요. 2위. 오. 막 돈 막 쓰고. 막 돈을 때리고. 막 기아이랑 같이 돈 쓰고 막 어? 어. 치타니까 밥 먹는데 그거 썩 들어와서 막 돈 확 뿌리고 나와버리고. 동전. 동전을. 동전을 던지면 아파. 아니. 또 보니까 이제 하늘을 날아보기가 있어요. 이게 7위인데. 비행기 타. 비행기 타고. 열기구이가 있고 패러글라이딩이 있고 스카이다이빙이 있어요. 스카이다이빙이 있어요. 그런 걸 왜 해? 아니 그냥. 남자들이 죽기 전에 하늘을 한번 날아보고 싶다는 거야. 어렸을 때는 누구나 뭐 그런 게 있지. 슈퍼맨 얼마나 멋있어. 락 팬더 결승하기. 이거 뭐. 우리 친구랑 한 번 얘기를 했잖아. 그지? 또 이거 마라톤 완주하기도 있고. 또 이거 마라톤 완주하기도 있고. 마라.. 마라톤? 아니 그럼 난 너무 소유당하고. 야.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야. 마라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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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야.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야. 두 개를 동시에 하면은. 1위는? 세계 1조하기야. 키키굿 기구 타고. 키키굿 기구 타고. 키키굿 기구 타고. 키키굿 기구 타고. 아니요? 그런 안 가는 거야. 내가 담당 피디한테 어떻든 얘기인데. 남아프리카공항에서 월드컵 축구하잖아. 이거 간다는 얘기가 좀 있어. 어? 난 축구는 방금. 난 축구는 방금. 진짜로. 야구가 좀 있잖아. 왜 확 그냥. 야, 남아프리카공항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얘는 야구를 좋아한다. 오케이. 야구는 시합 같지 않아? 왕따 거기서 하는 거야. 딴 데로 보내래. 그렇지. 오늘 진짜 느낌이 좀 깨름직하지 않아? 마라톤. 마라톤 날아보는 거 이런 거 봐 안 했으면 좋겠어. 자, 그러면. 자, 그러면. 자, 월시아 닮은 거 같지? 술이 아니구나. 이 숟가락이야. 사람을 이렇게 멀리 부를 때는 이유는 알게 해야 되는 건데.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요, 지금? 어떡하냐, 우리 둘이야. 우리 둘이야. 어? 나와서. 나와서. 어, 잠깐만, 저기 뭐야. 인정표 있어. 뭐야? 뭐라고 써 있었어? 비봉 사마의 공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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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게 뭐야 이게 지금. 잘한다. 야, 길이 예사롭지 않다. 이거 뭐하는 거야? 아, 이건 제 흡군데. 모노. 야, 재미있겠다. 이거 뭐 샹 달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? 형아, 형, 너랑 나랑 여기 다. 으악! 형, 이거 경사봐, 경사. 송민아, 재미있어? 네. 재미있지 않아요? 재미있으니까 분명히. 형, 우리 자꾸 등받이 있는 거 탈 거겠다. 어? 등받이 있는 거. 등받을 탔어야 돼. 이거 뭐야, 이게? 지금 누구야, 뭐 이게? 남자의 자격이라. 너 때문이야. 왜? 형이 먼저 탈하 그랬어, 형이. 오늘 미션 나오나 보다. 오늘의 미션. 와, 진짜 높게 올라가네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아, 어떡해. 어어어! 하늘을 알죠? 하늘을 알았다야? 하늘을 알죠? 인천공항 가야지. 낚시하면 좋겠다. 낚시하면 좋겠어. 낚시하면 좋겠어. 나처럼 꼭 껴안고. 형 오늘 하늘을 난데. 와 하늘을 나는 거야 진짜? 우와. 우와. 야 이거 장난 아니야. 이야. 야 이거 장난 아니야. 이야. 우와. 뭐야. 뭐야. 내가 못 자라고. 나 못해. 뭐야. 야 이거 장난 아니야. 우와. 우와 그림 같아 그림. 뭐야. 어이 뭐야. 오 장난 아니다.